양육이.. 내가 내 밥이구만 다 양육이 안 지켜? 간다! 자, 새로운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경 좀 가볼까요? 더 많은 상품 보기, 그리고 최신 수는 딱 놀라보면 라인 메가번데 뭐야? 가방 예쁘다 가방 너무 귀여운데? 두 번째 세트 귀엽네 삼퉁이 다른 세트네 고민되잖아, 셋 중에 뭐 사야 될지 이건 좀 귀엽다 메가번데 5,400원 여러분은 대신 사는 겁니다 가방 너무 귀여워 오우씨 가방 귀여워 자, 이렇게 새로운 옷을 가지고 게임을 하러 가볼까요? 예쁜데? 와, 양말 뭐야? 양말, 양말 미쳤다 양말 양말 뒤에 이거 미쳤다 뛸 때, 얘를 봤어? 양말 뒤에 뛸 때 뭐야, 나 똑같아 생겼어 양말까지 서로 같이 동시에 이번 판 치킨 시 2천 개 치킨 시 2천 개 감사합니다 3,822개 진짜로 그냥 이번 판 치킨만 먹으면 3,822개를 주신다고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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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고 쫓아오겠다 콜만 넣어주세요 자 오늘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첫판 도전입니다 첫판 도전 잠시ieso 잠시 뺨다 전갈 사야 전 잠시 뺨다 잠시 뺨다 잠시 뺨다 잠시 뺨다 왜 왜 왜 왜 음? 음? 이게 시원하게 복수했다. 아까 그 취욕을 여기서 갚았네. 좋았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아프리카 FPS 부문 대상후보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디로 로그인하셔가지고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약간 대상이 막강한 후보가 있어가지고 대상은 힘들거고 어쨌든 상을 받아요 지붕은 변수인데? 이거 어떻게 아무도 안았지 아 그러잖아 길리벗을까? 새로나 웃독에? 귀엽지 아 진짜 뭐죠 이거 풀밭에 엎드려있는 토끼 뭐 온다 뭐 온다 쟤 쌈푸를 안해 뭐야? 아니 애들 아니 요즘 애들 너무 못해 말이 안 돼 이거 뭐야 왜 베린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소리를 아예 안 들었는데 뭐지 와 나 진짜 고인물 같다 진짜 여러분 이거 봐 차에다가 옷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진짜 레전드 고인물 같다 어때? 신상에다가 차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진짜 차고 있어? 너무 무서운데 저렇게 쏜 애들 저 거리에서 굳이 나 있어? 어 파란 차 사연자 핵 같긴 한데 어차피 와 여기 뚫린 줄 몰랐다 아하하하하하 으악 변수 올 때까지 사라지나? 자 아하하하하하 저게 다닐 왜 나왔던지? 양불로 진짜 디비에스다. 디비에스다. 디비에스. 디비에스. 디비에스 개무섭다. 제세동기 개좋다 그치. 이걸 살았어. 제세동기 짱. 개쩐다. 보급이다. 차도 있고. 양용이도 있고. 보급도 있고. 보급에 총수리도 났는데. 이게 무슨 총체적 난국이다. 일단 가. 일단 가. 또 있다. 도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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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이. 하하. 내가 내 밥이구만. 다 양용이 안 지켜? 오. 안다. 간다. 후후. 음. 바삭이 안다랑. 호호. 오우. 호호. 호호. 호호 여긴다 아니면 여긴다 발 소리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안일하게 해 게임을 기름이 살상 넘는다 파란 탓이야 구경갈까? 파란 탓에 사람 있다 타고 있는데? 하하하하 출발하려 그랬나 아니면 타고 모른척 하려 그랬나 왜 그래 몰카야? 으아 붙여다보고 있다 생긴게 핵같지 않아? 저런 기본캠이 너무 무서워요 기본캠 공포증 걸려가지고 뒤로 빠질게요 여러분들끼리 싸우세옹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아무나 이겨라 화이팅 화면 남을 때까지 좋은 법 不好 아핰 가격 요즘은 요즘 DMR 샷팔이 말이 안 되는거 같아 요즘은 생방송에서 킬링해도 진짜 많이 하는데 요즘 DMR이 미쳤어 미쳤어 너무 잘 맞아 안 올라가면 된다 와 나 요즘 DMR 샤프에 진짜 미쳤다 진짜 여러분 와 나 방금 에임 봤어? 와 에임 미쳤어 여러분 에임 방금 봤어? 에임 헤드 저갈 것 같은데? 괜히 왔어 저클이 여러분 저클이 너무 와 봐 바위도 없고 이거 나무도 얇고 이거 어떡해? 올라가야겠다 원래 위에 있는데 총소리가 허접하다 3명 남았는데 총소리를 저렇게 크게 내면은 나같은 거가 뒤를 잡지 레전드 1대1 1대2 2대2 2대2 5 5 6 레전드 황병 3개 더 멀리 하나 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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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시 서늘 신나는 백업니 340x3 감사합니다 이 레전드 양용이 친구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을댜 줄 몰라 마지막 내 차! 아니 이거 가져가는 건 변순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니까 장기 양룡이를 소중한 양룡이를 붙여야 돼! 멀어져 가는 양룡이를 바라보면서 멀어져 가는 양룡이 많아 멀어져 가는 양룡이 많아 멀어져 가는 양룡이 많아 멀어져 가는 양룡이 많아 멀어져 가는 양룡이 많아